이번 시간은 삭제 기능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있는 버튼을 클릭하면 삭제가 되도록 할 거예요. 그러기 위해서는 Ctrl.js 파일을 열고요. 여기 있는 이 Delete 부분을 우리가 서청하면 되겠죠? 저는 클릭했을 때 기능이 동작해야 되기 때문에 OnClick을 추가했고요. 이렇게 추가했습니다. 그리고 패치 기본형 Then, Then 그 다음에 주소를 적어야겠죠? 그리고 아이디 값을 추가해 줬습니다. 우리가 삭제를 하기 위해서는 서버 쪽으로 메소드를 Delete로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옵션을 또 추가할게요. 그리고 잘 삭제됐는지 확인부터 하고 나머지 코딩을 이어나가겠습니다. 여기 있는 글을 선택하고 삭제 버튼을 눌렀을 때 여기 Delete가 잘 떴고요. 제가 리프레쉬를 해보면 삭제가 잘 된 걸 확인할 수가 있네요.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사용자를 삭제를 하면 우리가 열어볼 데이터가 사라진 거니까 루트로 리디렉션 하면 되겠죠? 그러기 위해서는 라우터가 필요합니다. 자, 코스트 라우터를 임포트를 해주고요. 그 다음에 여기서 삭제 작업이 끝났다면 푸시 루트로 이동을 하고요. 그 다음에 서버 컴포넌트들을 다 리프레쉬를 해야 되니까 라우터 리프레쉬도 같이 해줘야겠죠? 자, 잘 적동하는지 한번 볼까요? 자, 리액트를 선택했고요. Delete를 클릭하면 루트로 이동하고 글 목록도 잘 사라졌죠. 끝!